자, 2019년 고3 모일고사 4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내용이죠. 자, 주제는 Let's Release. 자, Release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 이렇게 자, 나타내다, 풀어주다, 배출하다 자, 뭐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 뭐 풀어주자 그런 뜻이죠. 규제로 완화하다, 풀어주다. 우리 Architecture, 그러면요. 우리 Architecture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건축이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자, Architecture, 그러면요. 건축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뭐 건축을 풀어주는데 어떤 건축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Trapped. Trapped in, 그럼 어디어디에 갇힌 건축입니다. 어디에 갇혔냐면요. 이 단어 좀 어려워요. Conventions. 자, 우리 Convention,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통. 전통에 갇힌 어떤 그런 Architecture. 어떠한 그런 건축을 Let's Release. 자, 풀어줍시다. 자, 풀어주자. 자, 뭐 그런 뜻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Over the past few decades. 자, 지난 수십 년 동안. 자, 우리 요 키워드죠. Architecture. 이 건축이라는 것은. As an idea. 자, 어떤 구상과 practice. 어떤 실천으로서. 자, Has increasing me. Increasing me. 그러면 뭐 증가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점점. 자, 이 건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됐대요? Limited이 됐다. 뭐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점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이 왔대. It's a definition of itself. 자, 그 자체로서 스스로. 제 스스로 뭐 했다는 거야? 그 정의를. Definition. 뭐 했다는 겁니까? 제한이 왔대요, 제한. 자, 그럼 과거 몇 십 년 동안. 그치? 자, Over the past few decades. 자, 과거 몇 십 년 동안이나. 자, 이 건축이라는 이 친구는요. 자, 스스로 뭐 해왔다는 겁니까? 자, 자기를 제한해왔다. 자, 자신의 무엇을, 정의를 제한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In the foreseeable future, 가까운 미래. 자, 더 우리 인스트롬 멘텔리티. 그러면요, 이거 우리 인스트롬 멘텔리티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 도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도움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우리 architecture in effecting.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선 architecture, 그러면요. 우리 이런 건축의 도움이. 우리가 건축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살면서. 근데 이런 건축의 도움이요. 자, 근데 어디에서의 도움이냐면은. 인, 이펙트. 우리 이펙트가 여러분, 명사일 때는 효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전치다 플러스 ing로 왔으니까, 동사에 ing 붙는 거니까, 동사의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동사일 때는 여러분, 어떤 결과 따위를, 결과를 초래하다. 결과에서 가져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결과에서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떤 결과에서 가져오는 것의 건축의 도움이에요. 실제여서 어떤 변화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의 건축의 도움은, 여기서 말이 끊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 어떤 변화냐면, 계속 말이 끊어져, 그렇지? 자, 가로 치시고요. 즉,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그러면서 그 변화를 또 수식해주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주격관계되면서 들어온 거고요. 자, 비로소 동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리 챌린지 한다. 그럼 우리 챌린지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도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도전하는 변화입니다. 자, 우리 Dominance, 자, Dominance 그러면 어떤 지배라는 뜻이 있죠? 자, 어떤 지배에 도전하는 변화일까요? 자, 우리 Commercial Institutions. 자, 우리 Institution,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관이라는 뜻이죠? 상업적인 어떤 그런 기관의 지배에 도전하는 그런 변화들. 또는, 자, 어떤 그들의 Aims, 목표. 자, 그리고 어떤 가치들, 뭐 이런 것들에 자, 어떤 지배로부터의 어떤 그런 챌린지, 도전하는 것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변화들은 자, 뭐가 되고 있대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어, Diminish 되고 있을 것이다. Diminish 될 것이다. 미래시지만, 여러분, Diminish도 아까 여기 뭐랑? 자, Limited랑 같이 약간 좀 뭐가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줄어들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감소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 여러분. 건축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로부터, 실질적인 변화로부터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가져오고 이런 도움들이, 여러분. 어떤 상업적 기관들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가치들에서의 어떤 그런 챌린지스, 자, 어떤 그런 변화를, 집에 어떤 도전하는 그런 어떤 변화에 자, 그런 Will Adminish, 감소할 것이래요. 그런 도움 같은 것들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들이 뭐 한다는 거야, 여러분? 감소할 거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건축의 도움은 뭐 할 거래요? 감소할 거래요. 자, 과거 몇 십 년 동안 건축 스스로 지들의 정의를 제한시켰고요. 그 앞으로 건축의 도움도 뭐 할 거라는 거야? 감소할 거라는 거야.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While the present day. 여러분, present day 그러면 자, 오늘날 자, 오늘날 seems to be 뭐뭣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자, 어떤 시기처럼 보이냐면은 자, on 자, fell 자, fell lead 그러면 여러분 자, 뭐를 비기, 비할 데 없는 견줄 데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fell lead innovation 자, 비길 데 없는 견줄 데 없는 어떤 그런 혁신과 자, 그리고 freedom of choice 그러면 선택의 자유의 시기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우리 이 while이라고 하는 게요 자, 원래는 뭐뭐하는 동안에 또 뭐뭐하는 반면에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이라는 뜻과 비슷한데요. 아예 대놓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고 글쓴이의 생각 어디 들어갔어? 이 다음에 들어간 게 여기가 글쓴이가 하고 싶은 정말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그쵸? 자, 글쓴이는 어떤 생각 하고 싶었던 겁니까? 현실은 바로 대리아입니다. 여기가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있죠. 현실은요? 자, architectural style 건축 방식과 그리고 forms 형태들은요 are 종종 자, 우리 attractive packaging 매력적인 포장과 그리고 repacking of the same proven 제일 포장인데 무엇에 the same proven 자, 우리 same 그럼 똑같은 자, 똑같은 자, proven 그러면 여러분 자, 뭐 증명되는 자, 그리고 마켓 터보 그리고 마켓은요 여러분 그 뭐 시장성 있는 그쵸? 시장성 있는 어떤 그런 컨셉 개념이란 뜻이죠. 자, 그럼 똑같은 증명이네 입증되는 입증되고 자, 그리고 시장성 있는 그런 어떤 자, 개념의 뭐뭐의 매력적인 포장이거나 혹은 재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지금 우리 이 시대가요 굉장히 비할 데 없이 혁신적이고요 자, 그리고 선택의 자유의 그런 시기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건축 스타일과 형태의 자,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그냥 포장지와 재포장지에 불과해 그냥 입증되고 시장성 있는 개념에 예를 들면요 자, 그냥 잘 꾸며진 그냥 포장지랑 재포장지에 불과하다 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한번 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어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건축 방식과 형태는요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고요 전혀 선택의 자유도 없어 그냥 한번 자, 증명되고 입증되고 시장성 있는 개념이 있으면은 한번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어떤 매력적인 포장지에 불과해 그리고 그냥 한번 더 재포장되어지는 것과 다름없어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번 더 까줘요 여기서 자, 더 스피드 윗 위치 라이디컬 디자인스 자, 어떤 속도냐면요 그 속도에 대한 또 설명을 여기서 윗 위치가 또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라이디컬 그러면 급진적인 설계들인데요 뭐에 의한 급진적인 설계들입니까? 자, by celebrity 자, 유명한 architect 그러면 어떤 자, 건축가의 그냥 건축가가요 건축가의 의안 그렇죠? 그런 어떤 급진적인 어떤 이런 디자인들은요 뭐 한다는 겁니까? achieve 자, 성취한다는 거죠 어떤 그런 수용과 그리고 인기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유명한 어떤 건축가의 어떤 급진적인 디자인의 속도가 여러분 자, 뭐를 수용한다는 겁니까? 수용하고요 인기하는 게 자, 수용하고 인기하는 그런 속도가요 자,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지금 위치절 안에 주어와 동사고요 자, 본 주어와 본 동사죠 자, 이 유명한 어떤 그런 건축가의 그런 어떤 급진적인 디자인은요 자, 수용되어지고 인기 되어지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입증되어진대요 그쵸? 자, 뭘 입증하냐면 바로 이 대절을 입증한다 그런 말이 있죠 자, formal innovation 자, formal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형태 그쵸?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형태의 어떤 혁신은 has itself 자, 그 자체로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 an important commodity 중요한 자, 우리 commodity 그러면 이거 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상품이란 뜻이죠 중요한 상품 그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혁신적이든 말든 간에 그냥 뭐야?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면 그 자체가 뭐하리라는 겁니까? 그냥? 자, 그냥 혁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좋든 말든 간에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뭐 혁신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그냥 뭐야? 자, 그냥 그 자체로서 중요한 상품이 그냥 된다 라면서 그냥 다시 한번 선택의 폭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정적인 어조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유명한 건축가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인기를 얻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얘기해주면서 자, 형태의 어떤 혁신이 혁신이죠 자, 혁신이 그 자체로서 뭐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상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한번 해주면서 시그널을 주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라고 하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이 밑밥 쫙 깔아놓고요 그러나 자, 우리 급진주의라는 이 단어 좀 챙겨주시고요 자, 급진주의의 이 망또라는 어떤 그 밑에 아래에 자, 급진주의라는 망또라는 이면에 그 아래에 그러니까 급진주의라는 이런 망또가 있나봐요 여러분 급진주의라는 이런 망또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런 급진주의 급진주의라는 것 자체가 되게 혁신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망또가 있나봐요 자, 이 망또의 이 아래에 맨 있으니까요 이 아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컨벤션 of existing building 자, typologies and programs 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전통이 있대요 관습이 있대요 컨벤션이 아까 전통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자, 현존하는 기존의 어떤 building 자, 현존하는요 자, 어떤 건축의 유형학들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자, 어떤 그런 현존하는 building 어떤 유형학들과 프로그램의 전통과 관습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 자, with all their comforting 자, familiarity 편안한 익숙함을 가지고서 딱 따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습들이 그러면서 여전히 지배하고 그리고 팔린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진주의, 혁신주의라는 이런 어떤 망 또 아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관습들 컨벤션스가 여기 안에 딱 타리를 틀고 앉아가지고요 여기 뭐야 comforting 편안함과 또 뭐를 가지고서 자, 우리 그 뭐죠? 자, 익숙함 우리 익숙함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 우리 familiarity라고 그러죠 자, familiarity 이걸 딱 가지고서요 여기서 뭐를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여전히가 중요하지 여전히 여기서 룰 지배하고 뭐하는 데는가 그리고 우리 셀이 자동사니까 그냥 팔린다 이런 뜻이죠 오,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네 그럼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주제 문장 여기 딱딱딱딱 나오겠죠? 주제 자, 절실하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approach is 접근법이래요 근데 무슨 접근법일까? 어디의 접근법일까? 건축 아까 키워드였잖아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다 자, 근데 그 건축은 can free is a potential 자, can free 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풀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잠재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다 어떤 잠재력을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접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접근법이고요 자, 그 잠재력은요 자, to 자, 우리 transform 그러면 바꾸는 거죠 자, 바꿀 잠재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요 thinking and acting 자, 우리의 어떤 방법 사고와 acting 그러면 뭐 행동방식 정도 되겠네요 자, 우리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그런 방법들을요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potential 자, 유튜브 정상의 형용사정요법으로 쓰였고요 자, 그런 어떤 잠재력을 그냥 편하게 풀 수 있는 자, 그런 건축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야 접근법이 자, 오늘날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하는 거라는 거야 왜 자, 우리가 이렇게 급진주의라는 혁신적 어떤 그런 사고가 있지만 그 안에 아직도 뭐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전통과 관습이 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팔려나가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풀 수 있는 자, 어떤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런 사고와 행동방식 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 자, 이런 것들을 가질 어떤 우리의 자, 어떤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자, 우리 겉보기에는 좀 혁신적이고 그렇지만 자,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actually 실제로는 has become 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좀 attract 트랩은 갇히게 됐다는 겁니까 된다는 건데 어디에 갇혔다는 겁니까 in its one conviction 자, 어떤 전통에 아직도 갇혀있다는 거야 또 관습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commercialized environment 어떤 상업판의 환경에 아직도 갇혀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어떤 노력들은요 should be made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to activate 자, 어떤 노력이라는 거죠 자, 작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it's power to change us 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서 자, 뭐해 작동시킬 수 있도록 자, 이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양문에서 요양문 문제에서 40번이면 자, 요양문 문제에서 요양문 지문이었죠 7번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요양문 문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지문에 이렇게 속하고요 자, 요 문제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문량으로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가 혁신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이 건축은 뭐야 여러분 실제로는요 혁신적이지 않아요 하나도요 그 얘기를 한 다섯 네 문장까지 그 문장을 계속 계속 그에 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문장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실제로는 관습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쵸 어디까지 속도이기까지 그쵸 가치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망떤에 있는 그 전통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변화의 잠재력으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들을 다 일깨워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요 문장 잘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여러 번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39번이랑 40번 잘 이해해 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안내기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worn drawer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멘